자 먼저 우리 이제 그 요번 시험에 대한 거 간단히 이제 총평을 하고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 합격할 때까지는 끝까지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요. 요번에 이제 잘 보신 분들은 이제 또 면접 잘 대비해서 최종 합격할 때까지 계속 화이팅 하시면 되고 또 아쉽게 이제 안된 분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특히 이제 우리 일반행정직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달에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서울시 경기도 오히려 이제 그 합치면 국가직보다 더 많이 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또 코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수선한 이 마음들을 가지고 방어할 시간이 없어요. 혹시 못 봤다 하더라도 다시 집중해서 특히 이제 헌법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이제 말이 많더라고요. 이건 뭐 이교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이제 각종 역대급 폭탄이었다. 근데 그건 좀 너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하고 같이 풀면 또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 제가 이제 같이 갔어야 되는데 함께 가지 못해서 약간의 아쉬움. 그리고 이번에 왜 또 어려웠냐면 헌법만 놓고 보면 사실 뭐 아주 뭐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어이없는 그런 질문들 평소에 안 나오던 법령들이 이제 이게 이제 곳곳에 지레처럼 이렇게 막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제 정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대적으로 고를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경우가 많고 어 그리고 이제 왜 또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냐면 이게 이제 압박감. 헌법이 여러분 이제 제일 역대급으로 많았던 거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옳은 거. 다음 쪽에 옳은 것은 그게 무려 11문제야. 다음 쪽에 옳은 거. 옳지 않은 것보다 옳은 것. 이게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뭐 1, 2번에 이제 옳은 게 있는 것도 있지만 4번에 있어. 4번까지 또 집중해서 다 봐야 돼. 또 이제 문제 체크형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행정법도 옳은 게 아홉 문제예요. 행정학도 보면 역대급으로 옳은 게 제일 많이 나왔대. 행정학도. 그러니까 경제 또 계산 문제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시험장에서 이제 맛이 가버린 거예요. 퍼져버린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시험장에서 절대 당황하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고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과목 풀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험장에서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진짜 실제로 시험장에서 오바이트 하는 친구도 봤다고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괴로울 정도로 보니까 이제 그 중압감 속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자기 점수만큼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섯 과목을 딱 짧은 시간에 이제 끝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막상 이제 그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면 객관적으로 보니까 어렵진 않았는데 막상 이제 말려서 결국 이제 말려서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모든 압박과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최종 합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는 몇 개만 해야 되느냐.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렵지만 우리 지금 합격생들도 많이 나왔는데 어렵지만 뭐 다 맞은 친구도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것도 자기 실력을 하는데 꼭 다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합격권에 여유있게 합격권에 들어갔는데 65점 맞은 친구도 있어요. 헌법. 다른 과목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커버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극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과목을 먼저 푸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건 상대적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컷. 이제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선발 예정인원. 최소한 면접을 벌 수 있는 수준에 들어가려면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압박감들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뭐 피세체제로 좀 있으면 바뀌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과목들을 의도적으로 조금 어렵게 이제 좀 출제한 그런 이제 분위기는 좀 있다. 그런 이제 경제학도 그렇고 행정학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이제 행정법이 그래서 이제 무난한 편이에요. 헌법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다면. 자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가책형인데 그 문제 순서는 똑같아요. 다책형도. 지문만 이제 위치만 다르고.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서 이제 마시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첫 페이지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거 보니까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를. 정당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이제 오른 것은 그랬잖아요. 근데 1번 지문은 여러분 누구나 예상했던 거죠. 우리 이제 모의고사 지문으로도 많이 봤고. 어 현재 이제 정당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않냐므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세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책타당세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정당에 대한 일정에 대한 성당 재심의 한 불법이 허용될 수 없다. 어 정당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규정은 없지만 재심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통진당 사건에서 이제 재임 사유가 없다고 봤던 거고. 이건 뭐 여러분 너무나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고 실제로 어려웠던 거 아니야. 근데 이제 2번 3번 이제 틀린 친구들도 이제 여기서 이제 3번 때문에 좀 말린 거죠 사실은. 2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조문인데. 그래도 이제 뭐 시도당 이제 이런 당원수 이런 거 보다는 이제 5 이상 시도당 각시당 1000명 이상. 이 정도는 이제 늘 보던 건데 이거는 많이 나오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 조문 중에 하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넘어가죠. 세모하고 이제 이걸 보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어 이거 위험결정 했다는 걸 알아. 위험결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 사실은 이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 설립의 자유. 이거는 이제 맞는데 피선거권 직업의 자유. 이거는 이제 침해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그냥 침해하는 거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내용까지는 이렇게 이제 좀 알기가 이제 약간 아리까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피선거권 직업의 자유.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으로 어 이게 이제 사실은 특히 이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이제 후조적으로 어렵죠. 공무당위권하고 직업의 자유가.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제 그 당황하지 않고 하면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틀린 거고. 이거는 작년에 여러분 지방지의 정답으로 나왔던. 정답으로 나왔던 질문.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출문제 수준.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정당은 이제 그 대기관의 결의로서 해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의 해산할 때 그 대표하는 지체협식으로서 국회에 그랬잖아요. 관할 선관이에요. 관할 선관. 작년에도 이게 나왔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부분도 근데 이제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부속 법령 중에서 이쪽 이쪽이 이제 뭐 아주. 요번에 그러니까 어려운 게 부속 법령들이 많이 깔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었던. 최신 판례 막 낙태죄 사건이며 너무너무 유명한 것들은 오히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지방지역 서울시에 나올 가능성은 많아요. 여전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두 문제 틀린 친구도 이거 틀리고. 또 한 문제 틀린 친구 중에도 이걸 틀린 친구가 있어요. 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틀리는 거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맞출 수 있는 걸 틀렸기 때문에 이제 고득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첫 문제 첫 번째 문제였는데 일단 약간 이제 멘붕이 왔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2번 문제. 2번 문제 이제 국적법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국적법에 대한 거 이제 계속. 그리고 국적법은 우리 요약 정리할 때도 그렇고. 우리 중간중간 이제 전체 조문을 많지 않으니까 나눠드리고. 이게 최근에 개정이 돼서 이게 또 들어갔잖아요. 이 조문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별히 변수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번 지문 이것도 이제 조문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근데 4번이 여러분 기본 판례잖아요. 4번이. 국적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으로 규약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규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의 취소권 행사 기간은 규약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국적법에 이런 조문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 기간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을 한 거잖아요. 헌재에서.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문들. 이게 이제 뭐 재량이라는 거 이제. 또 특히 행정부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강학상 특허이고 재량이다. 이제 행정부에서 많이 나왔던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이 4번을 보는 순간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4번 틀렸다는 거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은 뭐 역시 주는 문제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자 2번 지문. 부진정소위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자 진정소위법 부진정소위법 개념 물어본 거죠. 진정소위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신뢰부 요청에 우선한 심의 중대한 공사의 사회가 소위법을 정달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부진정소위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자 이건 뭐 근데 이제 막 당황하면 이런 것도 거꾸로 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대부분 이제 어렵지 않게 커버. 그러니까 이건 더군다나 이런 문제라면 2번 보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3번 4번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래야 시간이 여러분 쫓기지 않고 시간 안에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면.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 여기 관리반에서도 너무너무 강조했던 거잖아요. 이거 나올 거라고 모의고사회에서 계속했고. 영장주의 관련해서 이제 12조 6항 관련된 거. 최근 8례이고 아시겠죠. 12조 3항과 달리 헌법 16조 허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 신청해서 법 가입하면 영장을 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디 관칠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게 명문의 규정은 12조 3항처럼 없지만 근데 이제 예외를 해석상 인정한다 그랬죠. 어떤 경우. 주거에 피유자가 숨어있을 개연성이 있고 또 긴급성이 있을 때 그 대신 이제 그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그런 이제 예외적인 경우만 체포동장 가지고 막 뒤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너무 폭넓게 수색하고 다녀서 그게 문제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딱 정답이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고민을 해서는 안 돼요 사실. 거기 이제 이건 이제 작년 판례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작년에 중요한 판례인데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확실하게 틀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판례 중에서 이제 이 통신비밀법 이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한 부분은 영장주에 입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맞는 거고 자 여기도 그래서 이제 3번 뭐 4번 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보면 이게 이제 청원권에 대한 것 중에 이제 청원법 조문을 막 조금 지엽적으로 출제를 해서 약간 이것도 상대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옳은 거 찾을 때도 여러분들 요령은 가장 옳은 거예요. 가장 옳은 거. 여러분 잘 아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 제일 시험에 잘 나왔고 기본적인 판례를 가지고 낸 거죠. 물론 이제 표현이 평소에 안 나오던 방식이다. 근데 판례 원문이긴 한데 그 차이만 있죠. 그 3번에 보면 국민의원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 이 청원제도. 가장 간편한 권리구조제도. 재판청 기타 이 준사법적 구제청구와 성질을 달리함으로 청원상의 처리 결과에 심판서 제기해서 주나 이유 명시 요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정답이거든요. 맞는 질문. 심판서나 제기해서 주나 이유를 명시할 의문 없어요. 이런 요구할 수 없고 명시 안 해도 되고 또 기대에 못 미쳐도 그 결과를 다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 1번 지문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 위원회가 청원심사에 본회의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 지방의 의장에 보고하고 지방의 위원회는 청원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실 이 전문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서 푸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방의 위원회가 그랬는데 의장에 보고하고 의장이 청원 환자에게 알려야 돼요. 이 부분을 좀 틀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건 세모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2번 국회법에 의한 청원은 일반 의원가들이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그런데 이것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돼요. 이게 이제 국회법 조문 중에 또 자주 나오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틀렸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맞아요. 3번이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애매모호하다. 근데 3번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순이에요. 3번이. 그래서 이제 3번으로 이건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1번, 2번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야.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4번, 모호의 청원. 이건 이제 확실히 아니라는 걸 골라낼 수 있어요. 모호의 청원, 반복 청원, 이중 청원, 국가기관 권한상 청원, 사생활 청원 등의 경우에 수리되지 않는다. 뭐 사생활에 대한 청원 이건 수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모호의 청원은 이제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반복 청원, 이중 청원은 나중에 이제 접수된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불수리 사항은 또 아니에요. 근데 확실하게 이거 국가기관 권한상 이거 기본적인 청원상이에요. 기타 국가기관 권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또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4번은 수리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이제 섞여 있어서 틀린 거고요. 이게 이제 조문을 이제 좀 섞어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지금 4번이 이제 조문인데 여기 이제 지방자치법, 국회법, 청원법 섞어놓으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시험을 또 치면서 또 감각적으로 이제 오른 거 확실히 아는 게 이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정답인데 이쪽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일단은 여기서도 이제 쌓이는 거죠. 자 일단은 그 첫 페이지에서는 1번하고 이제 5번이 좀 어려운 문제에 속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최근 문제 그 집회 참가자들 최근 판례들 이제 다뤘던 거죠 이거. 촬영행위.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자유결정원 보호대생들은 신체 특정인의 집회 시위. 참가회부 그 일시 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유체에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유결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신고한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폭력 사태로 치닫는다든가 했을 때 촬영하는 거. 이게 이제 허용된다고 봤죠. 이게 이제 치매는 아니라고 봤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자 없는 시체. 이건 이제 뭐 위험결정원 팔려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죠. 고뇌의사 무관하게 해금 시체로 제공되도록 한 거. 그리고 시체처분에 대한 자유결정원 침해.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같은 경우가 약간 뭐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부모가 이제 자녀 이름을 지어주는 거에요.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해서 필수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면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주자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교랑 행복증을 보장하는 헌법 10조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모의 이제 태아 성별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았고 이게 다 이제 10조. 10조의 문제고. 근데 4번이 너무나 유명한 판례잖아요. 사실 4번. 기본 판례. 혼인의병자 분열을 가늠한 자를 처벌하는 헌법조항. 사생활의병자 자료를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혼인의병자 분열을 가늠한 남자의 성적자결정. 이건 여러분 간통죄 사건. 혼인의병자 간음죄 사건이 둘 다 공통적이죠. 그래서 이제 성적자결정권하고 사생활의 자유. 친해입니다. 물론 간통죄 사건하고 좀 다른 것은 이건 남자만 처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성의 성적자결정권. 그리고 이제 사생활의 자유. 이게 이제 틀린거죠. 둘 다 이제 치매를 인정하고 팔려요. 간통죄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양심의 자유. 여러분 이제 양심의 자유는 이쪽은 이제 출제가 이제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워낙 이제 유명한 판례가 계속 이슈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건 여러분 이제 10월달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판례까지 최신 판례에서 쟁점이 됐던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무난하게 나온 거죠. 이건. 너무 쉽게. 이것도 주는 문제에요. 주는 문제. 1번에 보면 양심은 민족 다수의 사고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고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2번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이제 동기에서 판단되는 것으로. 특히 양심상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법제적 사회규모. 도둑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뭐 쉽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패스에요. 이 정도 보고 그냥 시험장에서는 패스하면 돼요. 거기 이제 뭐 3번 4번 지문도 그래서 이제 오른 거고. 많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오른 것은. 자 여기도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 그 전형적인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죠. 어. 자 1번부터 보면. 경찰청자에게는 경찰 버스들로 이제 서울광장들로서 통행을 제지하는. 서울광장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거다.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뭐에요. 일반적응동자유권이죠. 늘 이거 이제 많이 나왔던 거에요. 일반적응동자유권. 일반적응동자유권.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기국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외이주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 포함되죠. 국외이주 해외여행의 자유. 입국의 자유 출국의 자유 다 포함됩니다. 자 3번. 법인이 과밀 억제 권역대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권총물의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지방세법 조항하면. 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써. 법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 자 이게 이제 낯선 판례에 속해요. 영업의 자유도 이건 제한되고. 법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된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제한이라고 이게 받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유사한 걸로. 기본 판례에 이제 더 유명한 거는 이제. 대도시에서 이제 법인세. 그래서 이제 중과세 하는 거. 법인의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법인도 그래서 주체가 된다. 그건 필요한 제한이다. 대표적인 이제. 같은 쟁점에 문제가 된 사건이 있고.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면 4번으로 가야죠. 4번에 이제 보니까. 어. 14조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 국적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거. 포함된다. 맞잖아 이게. 국적이탈 변경의 자유도. 이게 또 이미 기출됐던 수준이죠. 무국적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국적이탈의 변경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이게 딱 나왔잖아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지 당연히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4번까지 다 이제. 당연히 이제. 가야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니다. 어. 국민투병권. 자. 여기도 이제 뭐. 아주 쉬운 문제죠. 전형적인 이제. 이것도 이제. 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당보다 당원 자격이 없는 자. 국민투병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이 자체는 이제 뭐. 약간 이제. 애매모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투병에 관한. 그래서 이제. 정당에 이제. 당원 자격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 당원 자격이 있다는 게. 그리고 뭐예요. 국회의원 선구권 있는 자죠. 선구권 있는 자가 이제. 선구권도 할 수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투표권이. 선구권이 인정되고. 애매하면 넘어가셔도 된다. 근데 이제 여기. 2번 보세요. 딱 답이 나왔잖아요. 출입국관리관계법례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에서 조례 요정한 사람은. 국민투표권 그랬잖아요. 국민투표권. 이 주민투표권하고. 이런. 이런. 부분들을. 설마 이제. 읽는 사람은. 없었겠죠. 근데 이제. 너무 당황하고. 긴장을 하면. 어. 국민투표권을. 주민투표권을. 읽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건 이제. 주민의 권리. 이게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에게 인정될 수 있죠. 주민투표권. 이건 법률상 권리이고. 이게 이제 뭐. 헌보상 참정권이 아니라는 거는. 워낙 많이 나와. 국민투표권. 이게 주민투표권이죠. 주민투표권.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나머지 이제. 패스죠. 패스. 그리고 이제. 여기 국회의원 선원장인 재선관에.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 국회의원 선원장. 헌법 개정원. 국민투표에 참여. 전제하고 있는 헌법. 103조 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없어도. 해외. LA. 뉴욕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투표권. 국민투표권. 72조건. 103조 2항.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해국민에게 인정해야 되는. 참정권. 대통령 선거권. 임기 만료에 의한 비리대표. 견성권. 그리고 국민투표권. 이 세 가지.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외국인도 인정될 수 있는 거. 이런 주민투표권. 주민의 권리. 지방참정권. 지방원 단체성선거권. 피노권은 또 인정 안되고. 선거권 인정되는 부분. 선거도 할 수 있고. 요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숱하게 많이 연습을 했던.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4번도 이제 옳은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이 문제 어렵지 않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자. 이게 약간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좀 속한 문제였어요. 근데 역시 상대적으로 다른 지문과의 관계에서 답이 또 나오는 거라고요. 기본권 제안에 대한. 제안에서 요구되는 과연금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1번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서 하러 금고의 상영을 받은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서 퇴직급여 퇴직수당 일부를 감회가 지급하도록 한 거. 이 법 목적을 다 써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다는 건 다 알아요. 공부 좀 한 친구들이 어떤 고민이냐. 어? 수단. 위헌 불합치 결정한 것도 수단의 적합성은 사실 통과되는 게 많잖아요.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 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반인들보다도. 그래서 이제 좀 더 엄격하게 이제 규제할 필요는 있다. 근데 판례가 이게 이제 수단의 적합성부터 이제 탈락을 시켰던 거고. 일단은 이거는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지문을 봐야 돼.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인데. 이건 이제 사립학교 교원, 공무원, 군인. 다 줄줄이 불합치 결정 내렸던 유명한 사건이에요. 자. 필요적으로 이제 감회가도록 했던 거. 2번 보세요. 2번 너무 쉬운 거죠. 기본적인 거죠.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아무런 예의 없이. 이를적으로 사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체송원칙에 위배됩니다. 자.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용자에게 사복 착용을 금지하는. 이건 합헌이죠. 형사재판이죠.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용자. 사복 착용을 금지하는. 그게 위헌이고. 이거 확실하게 X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봐 보세요. 그 다음 이제 그 3번 지문을 보면.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달리. 공익 목적을 위해서 상당히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유금지의 이가 나왔잖아요. 지금.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1단계건 2단계건 3단계건. 다만. 그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다르게 표현하면 비례 원칙. 그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는 거지. 2단계 3단계로 내려갈수록. 이 자유금지 원칙은. 평등의 원칙. 평등권 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 심사 기준이에요. 물론 이 표현을. 절차적 어떤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에 있어서. 재판청권과 관련된 판례에서. 절차적 기본권도. 입법자의 재량이 넓기 때문에.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자유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된다. 평등의 원칙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니야. 기본적으로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 원칙. 근데 이제. 그 과잉금지 원칙 심사 기준이.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엄격해지는 거지. 요게 아니라. 요게 적용된다. 이건 확실하게 틀린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또.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이미 기출된 또. 국가직에도 나왔던 판례죠. 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위상 실형을 송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나부터. 무려 20년이에요. 20년.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택심순사 원조롬. 중사역. 결격사역. 춘사역으로 정한 것은. 사액을 제한하고서. 다소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함으로. 어. 버베킹은 프론치도 충족하고 있다.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어요. 지나치라고 봤어요. 너무나 획일적인 일률적으로. 개별성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 X. X. 그리고 2번도 확실하게 X. 1번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느 지점인지는 생각 안 나지만. 불합치 결정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그러니까. 다. 정확하게. 모든 지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은.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명쾌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은 이제 부족하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시간을 어찌됐건 세이브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건 4번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1번. 근데 역시.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 문제도. 좀 이제. 오답이 좀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어. 자. 이것도 약간 아리까리.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자. 기억번부터 보면. 승진 가능성이라는 거. 공직 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력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당 인권의 보호 영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헷갈릴만한. 그래서 이제. 우리 막판에 또 점검을 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올해 법원직에 나왔던. 그 문제 있었잖아요. 취임의 어떤. 기회. 취임한 뒤에도. 승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승진 가능성. 단순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는 건. 이 보호 영위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아요. 이건 일반 논쟁이 그냥 판례예요. 아시겠죠. 최근에 그 판례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니은 번.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수렴으로써 성격을 갖는 것이고. 주민투표권의 일반적 성격보다도. 이런 법률이 보장하는 참여권을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여권을 할 수 없다. 이 주민투표권 얘기. 좀 전에 국민투표 얘기 나왔는데. 맞는 얘기잖아요. 주민투표권. 법률이 보장하는 참여권이다 이거. 헌법이 보장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인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거고. 확실하게 오죠. 디귿번. 성흥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답될 수는 없고. 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문장실수의 또는 공공론에서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면. 제한이 정답될 수 있으면. 그 경우에도 성흥권의 본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번 이것도 이제 출제된 적이 있는데. 24조 보면 성흥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제 성흥권. 법률을 정하도록 했는데. 그럼 이제 법률로 마음대로. 제한하고 정답될 수. 그 제한이 정답되냐. 그게 아니라. 그게 또 이제 37조 2항. 37조 2항에 의해서. 이제 또. 성흥권 본적 내용 침해가 되지 않도록. 입법자에게 그러니까. 성흥권 연령을 정하는 것은. 분명히 재량을 부여한 거긴 한데. 24조 만에 의해서. 곧바로 정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그. 정당의. 그 해산 사유. 8조 사항도. 8조 사항에. 요거만 충족만 해산시킬 수 있다. 그게 아니라. 37조 2항. 비례의 원칙도 충족해야 된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ㄹ번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ㄹ번 틀렸다는 건. 확실히 또 잡아낼 수 있어요. 왜. 이게 여러분. 농협축협.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이게 이제. 그 농업인 축산인들의. 자조조직. 사법인이란 말이에요. 사법인 전형적인. 그래서 그 조합장 선거. 사업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선거운동 선출하는 거.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 선거권. 이런. 공직선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선거권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폼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규제를 하느냐. 이제 돈 선거가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민심이 흥행해지고. 너무 이제 또. 과열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익을 해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 헌법이. 고화하는. 헌법에서 보면. 이제. 전형적인 공직선거권하고.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일반 공직선거보다도. 선거운동의 이제. 방식 같은 것도. 제한적이고. 합동연설이라든가. 이런 거. 규제하는 것도. 필요한 제한이고. 자. 이게 확실하게 이제. 틀렸고. 그러니까 이제. 어. 리을 들어가면. 이제. 엑스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기. 기억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데. 자. 니은 디귿이 이제. 좀 맞다는 게. 아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억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는데. 니은 디귿만 이제. 없잖아요. 지금. 질문이. 그니까 당연히 이제. 3번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불확실하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물론 다 알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찌됐건. 이 문제도. 어. 조금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인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어.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여기도 이제. 평소에 안 나오던. 부속법령. 지문들도 이제. 깔려서. 사실 이제. 되게 어려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데. 안 읽어야 되는데. 답이 나와버리면 안 읽어야 되는데. 꼼꼼히 하다보니까. 자. 1번 지문. 중앙행정기관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나. 법률 집행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재정. 개정. 패드였을 때. 10일 이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에 제출해야 된다. 이 제출 제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헌법에서도 그렇고. 행정법에서도 그렇고.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국회법 저음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이게 옳은 지문이죠. 이게 옳은 지문이잖아요. 그냥 1번 지문. 문제가 떠버렸죠. 그런데 이게 아마. 다형. 책형을 시험 본 사람들은. 이게 4번 지문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낯선 지문들이 먼저 깔려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책형이 상대적으로 이건 좀. 유리한 거야. 이런 문제 같은 거. 이게. 이거부터 보이면 좀. 부담이 적은데. 막. 얘네들 부터 보이면. 이제 맛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가장 옳은 거. 옳은 거 찾는. 가장 옳은 거.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데서. 찾아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 이번에 각 행정기관. 이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왔고. 되게 지역적인 거야.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들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안은 치기. 또 고위공무원들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원. 공무원 배치기 중. 그 절차가 밖에 필요한 상황.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비서직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 공무원. 이게 이제 이게 사실 괄호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법률 정하는 건 맞는데. 괄호에서 대통령 비서직 국가안보실은 제외한다. 이런 점까지 알고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공부하면 헌법만 내내 해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알으라고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같이 어찌됐건 들어가면 어때요. 수험생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되게 얄미운 거예요. 그 좋은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 가지고도 변별 있게 하는데. 왜 수험생들. 이왕. 내 문제 내는 거 좀 더. 점수 안 나온 거 인정한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건 이제 좀. 신의 측에. 신뢰본 측에. 비례원 측에. 심의 위배되는. 권리남용이다. 결론적으로. 출제자들이. 이건 진짜 문제예요. 아니 자기들이 시험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만큼 맞겠어요. 반타적도 못하지. 이런 식으로 내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골라가지고 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근데. 이제 어찌됐건. 우리 수험생. 의뢰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게. 이런 와중에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이쪽으로 잘 맞는 애들 있잖아요. 어찌됐건. 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걸. 이것까지도 공부하세요. 앞으로.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좀 이제. 너무한 건 사실이지. 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기출문제. 전형적인 조문 알아야 될 때에서. 이제 알면 됐던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은 이제 뭐. 기본적인. 판례죠. 안기부법 사건이잖아요. 이 법권자는 96조에서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화를 한 기관 외에.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하는.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는 행정기관. 법률을 얼마나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X죠. X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4번. 헌법 6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국무원 외에. 정부의원도.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정부의원은 다른 정부의원 하여금 출석 답변하여 주십니다. 자. 이건 헌법 조문이죠. 이건 어디가 틀린 겁니까. 정부의원도 출석 답변할 수 있으며. 정부의원은 다른 정부의원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원은 이게 안 돼요. 국무총리하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의원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의원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이제 X.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2번 지문은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개의할 필요가 없는. 근데 1번. 3번. 4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출되는 이런 수준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상대적으로 보니까 답이 나오는. 이런 거 틀려서는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13번.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보면. 어. 여기 이제 국가보원처. 여기도. 이것도 정부조직법이죠. 인사역수적. 각종 이제 이런 처장들. 처.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국무위원 아니고. 또 불행 발표권 없다는 거.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 다 아실만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국무총리. 고난 위상. 이제 기본적으로. 지리적 소지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 할 수 없고. 국무총리 소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고 볼 수 어렵고. 딱 이러한 기본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고. 이러한 간섭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사건에서 이제 문제됐던 쟁점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같은 도시에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간섭법 아니냐. 이런 논리를 주장했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세종시로. 대통령이 이제 서울에. 이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자 이거 쉬운 문제잖아요. 3번에 이제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권위안이 발회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그 해임권위안이 발회된 후 처음 기한한 본회의 그 사실보호가. 본회의 보호가 24시간. 72시간이죠 이거. 요렇게 이제 시간 바꿔서 나온다 그랬죠 이거. 나왔던 그런 수준이고. 탄핵소추한도 마찬가지죠. 72시간이네. 그리고 이것도 틀었잖아요 지금. 기명투표 아니잖아요. 무기명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수험생들 나름대로 배려를 해 준 거야. 혹시 이거 발견 못하면 이것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는 순간 딱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4번 문제. 대통령 국가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역시 이제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어. 여기는 이제 항상 76조하고 77조는 대통령의 권한 이제 헌법 조문이 나오고 이제 뭐 늘 자주 나오는 파트죠. 1번에 이제 대통령의 긴급재령경제명 중대한 재령경사의 위기에 처하여 국외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발동될 일종의 국가 김권으로써 대통령의 고도의 정책결단을 위한 국가작용이므로 헌법조원 심판대장이 될 수 없다. 자. 될 수 있죠. 통챙이. 통챙이라고 봤고 통챙이라도 기본침해와 관련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심사할 수 있다. 심판대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에서 이제 이 심판하면서 언급했던 그 판결 내용이잖아요. 긴급재령경제명 위기가 발생한 우리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 예방적으로 바랄 수 없고. 맞죠. 공공의 증진과 같은 적정 목적을 위해서도 바랄 수 없다. 자. 공공의 증진과 같은 적정 목적을 위해서도 바랄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사후적 소극적 그리고 이제 보충적 최후적 수다. 이게 이제 옳은 질문이죠. 이제 판례에서도 이제 확인해줬던 기본적인 내용.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인권은 비상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헌법지수 소화하기 위해 헌법지수에 대한 예외라고 형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상 일시적 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적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X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제 워낙 2번이 선명하게 오른 거라서 여기 안 봐도 됩니다. 사실은. 4번. 4번. 이거 조문 그대로 옮겨놨죠. 76조. 이 표현은 이제 국회 이제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표현은 이제 계엄 선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2번이 그러니까 옳고 나머지가 틀렸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길어가지고 막 어디가 틀렸는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애매모호한. 2번에 선명하게 이제 옳다는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도 그래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국정감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 1번. 자.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의원 그 밖의 사무처 소속 직원 소사 대장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면 예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견한 경우라도 감사원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장 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이제 의견을 하면 이런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것도 또 이제 감사원 감사 대장 기관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시 광역시 도에 대한 국경을 감사했었고 그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업.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 지원한 사업. 이것도 이제 기초 문제로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국가위임사업에 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거고 또 국회가 의결하면 이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이제 시군구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세요. 자. 국회의원의 이제 이 면책특권 불제비특권.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고 이 부분도 이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온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면책특권의 대사인들의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의 필수적인 국회의원에 국회의원에서 직무상 발언평이라는 의사편의 행위 자체만 국한되는 것이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사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거죠. 본회의 발언 30분 전에 이제 원고 배포했던 사례. 직무수행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정부는 체포 또는 고민되는 의원이 있을 때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 4번을 첨부해서 이를 통제하라.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그랬는데 연장되었을 때도 같아요. 그때도 이제 통제해야 되고 역시 이제 기출됐던 수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 지문은 이건 이제 출제가 유력하다고 이건 계속 이제 이걸 그대로 다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제 해임권이 한 탄핵소추안하고 이건 다르다.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이렇게 체포동 요청받은 처음 기한은 본회의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를 24시간에 70시간에 표결해야 되는데 이 시간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온다. 탄핵소추안 해임권이 한다면 그래요. 근데 이건 폐기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예전에는 그래서 자꾸 방타공회를 열어가지고 남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표결되지 않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당연히 상정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명문화 해버린 거예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유력하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 근데 설사 이게 애매모호해도.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확실히 또 맞는 내용이죠. 이쪽이. 이게 짤렸네요. 국회의원이 국회 예상계산회 회의장에서 법무장관 상대로 대정부 지뢰하던 중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작업 제공법과 관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잠깐 과정에서. 그 한 문장이 잘렸어요. 지금. 과정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그니까. 왜 이게 이제 잘렸지. 어. 우리 이제. 어. 어. 과정에서. 이거 써줘야지. 한 발언은. 이게 정답 질문인데. 면책. 특권의. 이건 대상이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거 유명한 판례죠. 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전형죄인 거예요. 이런 이제 국회 이제. 이 회의장에서 법무장관 상대로 대정부 지뢰하던 중에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거. 어. 어. 이런 경우는 이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판례로 다소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 어. 그래서 이제 명백히 허율한 사실을 인식하고. 뭐 이제 악의적으로 무슨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건 이제 면책특권의 범위를 이제 넓게 봐주는 겁니다. 판례가. 근데 이제. 요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어.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권한쟁이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1번. 지방자 탄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 탄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 탄체의 상호원의 권한쟁이 범위에 속한다. 그렇지 않죠. 우리 최종 정리할 때도 이게 이제. 그. 거제시. 거제시장하고 거제시의회. 그 예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회하고 지방자 탄체. 장관의. 이건 이제. 권한쟁에 속하지 않아요. 기관 소속의 문제예요. 지자체 상호원이라고 하죠. 지자체. 지자체끼리. 그 다음에 2번.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 탄체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추임 방안을 의결하는 행위에 대한 기초 지방자 탄체의 권한쟁이 범위 적법하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낯선 판례예요. 근데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 나왔잖아요. 소속 기관. 이게 이제 그 더 유명한 원래 이제 좀 나올 만한 그리고 나왔던 거는 이제 대통령 소속 기관인 자문기관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의결조차도. 그건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런 부분들은 권한쟁심판 청구가 이제 부적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아리까리하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런 유형이니까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 3번지문 보면 이것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행정자치고 지금 행정안전보장위원회의 상대와 국회의원의 범죄한 심평권을 침해했다는 이유가 권한쟁심판 조건. 계속 중에 사퇴 사망 의원직 상실. 이런 경우. 일신 전속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의 지위는 심의권 평역권은. 그래서 계속 중에 의원직 상실. 어. 사망했을 때. 이제 사망한 게 이제 나왔고 그게 이제 또 유명한 판례긴 한데. 상실도 똑같아요. 권한쟁심판 종은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절차가 종료됩니다. 종료. 이거는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되고 사퇴하고 사망하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종료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X종. 자. 4번.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좀 신의 측에 어긋나는 그 종을 낸 거예요.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인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알고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관한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 내용이에요. 이것도 처음 나온 거야. 소음서 어떤 책에도 없어요. 헌재소장은 시군 또는 지방자탄체인 굴을 당사자라는 권한쟁심판 청구된 경우. 그 지방자탄체가 소득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헌재 심판에 관한 규칙에 들어있는 건데. 근데 이걸 이제 몰라도 보니까 다른 지문들. XX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남는 건 얘잖아요. 의심스러운 애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맞춘 친구들도 이걸 알고 맞추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3번 쉽게 X 할 수 있잖아요. 1번 쉽게 X 할 수 있잖아요. 2번도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좀 그 판례를.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어렵게 했던 요소예요. 이게. 2개 정도가 평소에 안 나오던 좀 지엽적인 판례. 또 이제 그리고 안 나오던 조문.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변호사 될 것도 아닌데. 그건 이제 심판 절차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실무제여.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찌됐건. 어. 요번에 이제 헌법에 이제 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호진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어. 1번 이제 대본장 대북관의 의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 표결권을 가지며. 그런데 대법원은 군법관의 의결과책. 군사법원의 내부의결과 사무처럼. 군사법원 규칙을 정하는데. 군법관의 회의는. 제적. 3월 이상 출석해. 출석구성 감안수. 대법관의 회의가 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련의 의결 방식이. 각급선관위 의결 방식 똑같아요. 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호선. 각급선관위원장 호선. 이런 방식. 여기도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몰라도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낸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낯선 게 나오니까. 어찌됐건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내는 것은 좀. 자. 3번. 현행헌법은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런데 이거 헌법 조문이잖아요 이게. 현행헌법은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 헌법 조문에 있죠.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 절차와 사업 절차가 규정돼야 된다. 이게 조문이 있는 거 봤잖아. 행정심판에 관한 거. 헌법이 행정심판에 관한 거 두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틀렸어. 그런데 이제. 뭐. 한 개 두 개 틀린 친구들 중에 이 문제 틀린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갔어. 자. 4번. 대구원장과 대구간의 임기는 6년. 판사 임기는 10년. 대구원장과 대구간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 정년은 65세. 전혀 이거 문제 없죠. 그래서 이제. 3번. 이것도 이제. 고민하면 안 돼. 헌법 조문. 그런데 헌법 조문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애들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베스트 컨디션을 가지고 집중하면 절대 안 틀릴 문제예요. 이런 건 몰라도 이게 이제 틀렸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어찌 됐건 그 시간에 그 압박감. 그리고 이제 또 헌법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막 10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를 막 집중해서 이제 풀려다 보면. 이게 오른 거 막 쫙 깔려 있고. 그리고 낯선 지문들 막 평소에 한 번도 안 봤던. 막 이런 조문 문제가 막 깔려 있고. 이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식은땀이 그냥 막 쫙 흐르는 거죠. 머리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친구도 있어요. 머리 아파가지고. 한 두 과목 푸는데. 그래야 진짜 시험장 나오고 싶었는데. 끝까지 참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오죽했으면 막 오바이트 하는 친구도 있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봅니다. 현재 판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오른 거. 이 정도면 또 양반이야 사실은. 이 정도 문제는.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자 1번. 장기보전이 가능한 탁주를 제외한 탁주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 소주지 시군행정구역을 제안하는 거. 공급구역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거죠. 탁주는 합헌. 소주쿼터제 이제. 소주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이게 이제 위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업의 제외 소비자 자격증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탁주 제조자. 판매업자 직업의 제외 소비자 자격증을 침해한다고 했다. 판례가 변경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판례가 변경됐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바뀌었나. 시험장에서 베로웰 생각에 다 드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지. 이런 중요한 게 바뀌었다면.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이제 속이기 위한 트리개트리. 틀렸죠. 우니깐. 그 다음에 2번. 행정심환 행정수정제 사정구제일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기각결정. 시도를 관해 헌법소심 청구 후. 보충서요건을 충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보충서요건을 충조한다고 하였다. 반대에 반대. 그러니까 이제는 보충요건을 충조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제 다른 구제를 잘 없다고 봤다가. 이게 이제. 그래서 헌재가 이제는 심판하지 않죠. 자 그 다음. 3번. 이것도 이제 너무나 뭐 유명한 이제.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죠. 자치구 시군 외에 의원 선고객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을 상하. 50%에서 33%가 3분의 1% 기준으로 변경. 이렇게 바뀐 게 뭐예요.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자치구 시군의원. 그 다음에 이제 시도의원. 이런 사건은 4대 1에서 3대 1로. 그러니까 60%에서 50% 기준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역시 틀렸고. 자 근데 4번. 그죠. 너무나 이제 잘 아는 법. 요게 또 이제 판례가 바뀐 거죠. 원래 이제 합헌이라고 했다. 월급글로 해서 6개월 되지 못하냐. 해고 예고제도 정해서 배제시키는 것은. 형동원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형동원처에 위반된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막 말리고. 막 일본 지문에. 혹시 막 모르는 사이 바뀌었나. 막 엉뚱한 생각하고. 막 상상력 동원되면. 완전히 괴로운 거지. 근데 어찌됐건 4번까지 다 봐야 돼. 시간을 어찌됐건 좀 더 잡아먹는. 자 20번. 작년에도 20번 문제가 그 선거관련의 문제였거든요. 작년에도 그래서 20번 문제 하나 틀리네가. 20번이 선거관련의 관련된 문제를 틀리네가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이제 선거관련에 이게 딱 나왔는데. 이게 어렵게 좀 느껴지는 문제 중에 하나긴 했어요. 그런데. 자 이건 이제 조문이에요 조문. 근데 이제 옳은 거고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성운동 각급 선거관련 관리에 법률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도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면. 선거에 관한 경비는 정당에 부담시킬 수 있으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정당 후보자에게. 정당 후보자 같이 해요. 정당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정당 그리고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헌법 조언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건. 정당에게는 되는데 후보자에게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원칙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그게 틀린 집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선거공영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돼. 제한적으로 이제 부담시킬 수는 있는데. 그래서 기타금이나 선거 비용 후보자들이 내지 않아요. 정당들이 부담하죠. 그런데 결국 일정한 득표를 하면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선거공영제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만. 아시겠죠. 이게 가능한데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였어요. 그다음에 이번 정차금법 27조 보조금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당내 경선사무중 경선운동 투표 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당의 선거관리원에 위탁하는 경우. 모든 수탁관리비용을 당의 정당에 부담한다는. 이게 작년에도 근데 나왔던 종류단 말이에요. 작년 국가직에.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은 수탁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뭘 정당에 부담하냐면 투개표 사무원 사무원. 아시겠죠. 참관인들 있죠. 투개표 참관하는 애들. 그 수당 수당. 그걸 이제 정당해요. 투표 개표 참관인. 이 수당 수당. 이걸 이제 정당. 이게 이제 선거지가 하는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건데. 그러니까 일반직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수준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에. 자 중앙선거관련의 위원은 국회 탄핵소추대상이 되나. 구시군 선거관련의 위원은 탄핵소추대상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평소에 나오지 않던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구시군 선거관련의 위원도 이제 선거관련의 법에서 소추대상으로 이제 명시하고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법률.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정부는 중앙선거관련의 예산 편성함에 있어 중앙선거관련의 위원자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하며. 국가재정상황들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때 중앙선거관련의 위원자가 미리 협의한다. 그래서 이제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요. 예산 편성권은 이제 정부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법부도 마찬가요. 법원 예산 편성을 존중하는 이런 규정들이 같이 있죠.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서 이제 이런 선거관련의 법 내용까지 좀 들어가서 또 공직선거법 내용도 좀 들어가서 나온 거다 보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자 그런데 잘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합격하려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 플러스 알파 최소한 자기 실력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실력만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네 그래 이건 틀리는 거 인정한다. 이건 내가 전혀 몰랐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분명히 두세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구하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80점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80점이 이제 안 되면 요번에 이제 헌법이니까 80점 정도는 이제 나와줘야 되는. 80점이 안 되면 약간 이제 어찌됐건 헌법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이제 실패를 했다. 어찌됐건 이제 부정함이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합격권을 여유 있게 넘은 친구 중에도 8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이 허다하게 많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대부분이니까 자기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시험에서는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과목이 그래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자기 실력 플러스 알파. 그래야지 이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봤었을 때 이건 이제 출제자들이 좀 너무 좀 권리를 남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출제자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지문을 놓으면서 조금 난이도를 높이는 걸 고민을 하면서 답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제 막 이런 좀 지엽적인 것들을 포진시킴으로써 그렇기만 해도 수험생들은 피부로 느껴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시험장에서는 이제 작년보다 한 한두 문제만 어려워도 수험생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정답이 상대적으로 시험 문제들도 그런 질문들을 포진시키다 보니까 훨씬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 코앞에 닥쳐있는 10월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럼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이런 지엽적인 헌법조선 심판 규칙을 봐야 되느냐 전혀 그거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지 마세요. 기존에 이제 하던 그 범위 여전히 헌법 조문들, 기본적인 판례들 또 최신 판례들이지만 이제 안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섭렵을 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기출문제 지금 한 건 정도는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80점대 그래서 이제 이상은 여유있게 찍을 수 있어요. 그게 안정적으로 돼야 이제 플러스 알파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쫓기고 기본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으면 늘 이제 그래서 여전히 절대 범위 넓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이제 좁히는 쪽으로 가되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아는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은 그랬어요. 아까 이제 헌법조안 신방규칙에 대한 거 그 빼고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조문, 알아야 되는 판례에서 대부분 정답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명심하시고 옳은 것도 가장 옳은 거 확실하게 옳은 거 그쪽으로 가야 된다. 아리까리 한 것보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소구하고 남는 거 확실하게 다 X가 되는데 하나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그게 모르는 거다. 그쪽으로 가시는 거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요령들이 이제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자기 실력보다 더 나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1월 반에서 여의 있는 합격생이 나왔는데 우리 2019년 1월 반이에요. 헌법 한 개 틀어졌어요. 자기 실력보다 그러니까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아는 부분에서 착착착 치고 나은 거야.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한 80점만 나와도 잘하는 건데 95점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95점 나와야 될 친구가 막 75점, 70점 나오고 이런 거에요. 그거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에서의 그 압박감. 그리고 이제 그 시험에서의 당황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이제 좀 여유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한두 개가 크잖아요 솔직히. 두 개가 10점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 문제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선 강의 마치고요.